자 오늘 전서비리 듀블 듀브 200층 도전 한번 1일차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버프가 빠지면은 더이상 갈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50층정도만 올라가는게 제 목표에요 150층까지 한번 갈수있나 가보겠습니다 가보자 드림브레이커 갑니다 뭐야 즉시황리 아래 아래아래 아니요 그렇지 다행이다 자 일단 갑니다 스공은 지금 9천만 스공은 9천만 저 버프 안쓴거 또 뭐있나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새로오신 분들 반갑구요 영웅의 메아리 영웅의 메아리 써주고 해주면 9200만까지 끌어올렸구요 좋아요 말랩 지금 찍을거에요 9200만에 보공 357퍼 제가 어제 보공 뛰었죠 블레이드 고보공 임시로 뛰어놨습니다 고보공 임시로 뛰어놨습니다 70퍼의 무파로 뭐야 벌써 이렇게 세다고 이유식 필요없어요 잠시만요 이상하게 센데 아니 원래 이렇게 세요 여러분들 위험하다 너무 심한데 아니 이거 110층은 갈 수 있니 아 이거 패치됐나요 원래 이렇게까지 심한가 아닌가 패치된거 같기도 하고 컨텐츠 끝날까기 보이네 그러게요 몸파 물량 먹었구요 네 원래 이렇게 힘든가 내가 쩌네 했을때 이정도 아니었는데 분명히 아니 줄당 40억이 넘게 뜨는데 이렇게 안잡히는거는 좀 심하잖아 나나 종을 쓸까요 종을 써야겠구나 이제부터 전 서비리가 130 아 그래요 패치됐네 그러면 어렵게 에픽 어드벤처도 써주고 레디투달 종 한번 쓰겠습니다 종 써주고 아니 그렇지 60억대 와 종 쓰면은 할만해요 아직 혜정 설마 친축 끊은거야 그럴리 없습니다 여기 같은 서버에 있어요 제니삐야 와 가운데 절대 안나오네 제니스 200층 있어요 아 137은 본인 몸무게였다구요 알겠습니다 와 이걸 200층 간다고 진짜 빡센데 아니 사실 아직까진 그렇게 빡세진 않아요 아직까진 할만한데 갈수록 심해지겠다 종을 이렇게 기다려주고 다음판은 엠버거프 200층이야 알겠습니다 갈 수 있겠지 그럼 나도 아수라 한번 써주고 아수라도 그렇게 빠른거 같지 않네요 여긴 아수라가 필 때문에 오히려 안좋은느낌 잡아주고 쓸샵 쓸 컴백 돌아왔고 오케 아직은 할만하다 아직 괜찮다 목에 깁스한게 아니라 카치입니다 드디어 나왔다 뚜렷 아주 깔끔하게 끝내구요 층마다 레투다 얼닭사 엠버링크 나눠쓰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층에서 레투다 한번 쓸게요 레투다 얼닭사 일단 에픽 어드벤처 같은건 바로바로 써주고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렇지 제가 지금 아 버프가 링크 내가 해놓은거 없나? 링크 빼먹은거 있나 혹시? 과연 지은님 와서 오시구요 아 이거 써두면 안되는데 이번엔 엠버링크 채팅창 잘 못봅니다 여러분들 아직 괜찮아요 아직 무난합니다 오케이 110층까지는 괜찮았다 110층까지는 괜찮아요 얼닭사 쓰고 갈께요 이번에 아직 종도 안울려도 되고 안 돼 이렇게 컨이 느리면 안 돼 거의 안드로이드 여기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지금 안보이는거 같아요 브린즈다이즈건 써주고 이건 하나 좀 써주자 그러지 아니 이게 아니야 아니 갑자기 손이 꼬인다 갑자기 입고 올라가는게 바닥 자 이렇게 빠져네 최대한 인리움하고 일리움 링크는 이제 있을거에요 아마 아크가 없는거지 망했다 너무 여유로워 보이는데 침착해 아 그래? 알았어 자 혼자 들떠서 지금 혼자 너무 급해 보입니다 아니 이게 여유롭다고? 아닌 것 같은데 이거봐 이게 여유롭다고 이게 왜 안죽어? 왜 안죽어? 왜 안죽어? 이게 여유롭다고? 이게? 레디 투 다이 두방 와 가운데는 죽어도 안 떠 아니 아 실수했어 실수했어 이건 종이다 이건 종이다 실수했어 예정 좋았어 꽉 센파는 2분안에 절대 못 게임 여유로워서 뇌정지역 인정합니다 너무 여유롭고요 지금 수공은 9천만대입니다 66,000 넘었네요 스펙은 그렇지 아수가 잘 걸렸다 과연 아니 깔끔했습니다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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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느려 왜이렇게 느려 왜이렇게 느려 왜이렇게 느려 자 이제 얼닭사로 갑니다 이번에 루시드 소환이요 알겠습니다 깔끔했습니다 깔끔했습니다 루시드 소환해주고 드브 캐릭발 많이 봤던데 드브는 좋은편인가요 나쁜편인가요 여러분들 그렇지 깔끔했어 너네도 그냥 죽어버려 그렇지 115층 뚫읍니다 조화연 평타치역 얼닭사는 데미지 세게 해주는거라 지금 얼닭사랑 레디투다이 한번씩 번갈아가면서 해주고 있어 이번엔 레디투다이 가운데 그렇지 깔끔합니다 깔끔했고요 강원기 형님 시내조 컴퓨터 튕기게 해주세요 블랙먹는 수가 있습니다 말조심하세요 구주가 이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아마 할 예정이에요 앰버링크 일단 몬스터 잠목들이 너무 세졌다 구주는 노예입니다 우리 굶입니다 좋았어 117층 깼고 던져줘야겠다 던져주고 브라체 아크링크 키우고 200층 도전하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목표는 깔끔하게 여기가 아니었어 오늘 목표는 깔끔하게 150층입니다 여기서 꽂고 주인공 지금 시작합니다 도전 확신이 incl Sacred 얼닭사랑 저런걸 안쓰고 끊어지고 다행이다 이번에 얼닭사 펜블를 연타로 쓰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됐을때부터 버릇이에요 다시나 안그럴게요 됐을때는 그 찌르기있죠 이것때문에 제가 버릇이 잘못들였어요 해줘야 맨날 똑같은 옷이야 이건 제 방송용옷입니다 자 다음은 그 필기 포장 레디 투 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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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다잇 구 argument 그 다잇 전에 hee 개껌이구요 스듬블레이드 수류탄 그라지 팟꽃 그렇지 됐어 다음은 엠버링크 엠버링크랑 제발 여기 태어나라 아우 아우 제발 좋아 좋아 이제 아래도 열리겠다 됐어 와 이제 레디 투다이 정말 빡친다 아수라 걸렸구요 발끝 이거 200층 가면 갈수록 심볼 더 많이 주면 있다 여러분들 아니면 100층이 최대 심볼이에요 더 많이 주나 레디 투다이 끝났고 월낙서 다 더 많이 이렇게 깔끔 이거 시드링도 한번 쓰면 지리던데 예전에 그 악마때였나 듀블도적 때였나 시드링 쓰면서 올라간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그때가 근데 시드링은 한번 잘못하면 망할 것 같아서 아닌가 쉬는 타임 있으니까 웨폼퍼프 정도는 쓸까요 다음판 웨폼퍼프 한번 써봐야지 안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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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질 것 같아 아니 캠 다시 다 싸왔어요 새로 오신분들 업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안해도 돼 시드링 필요없어 엠블레 메디 투다이 네 네 네 120 200층도 가지 않을까요 이쯤이면 자 지금 남은 스킬이 퓨스 그래 얼닭사랑 레디 투다이 없을때는 급딜기를 써주고 그런게 있을땐 급딜기 아껴놓고 드브는 레엘른 심볼 주는 퀘스트 220대 이번에 엠버링크로 가자 엠버링크로 위험해 운기 위기가 왔다 이봐 이봐 하나 조지면 돼작 됐어 아 이제 얼닭사다 좀 쉽게 해야지 얼닭사로 씨끈 아니 제발 아 종종 쓰면서 할까요 어차피 150층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무 아꼈나 너무 아꼈다 너무 아꼈어 됐어 쓸샵 쓸 컴백 팍컷 레디 투 다이 두거나 해야지 너무 개껌 가운데층 안 나오면 종 오킉 그렇게 할게요 가운데층 안 나오면 종에 대놓고 바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배하신 블랙이니까 조심하시구요 동쪽 동 됐어 조심하세요 어.. 아니 실수였어 저 위에 갔어야되면 새로 오신 분들 업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135층 뚫었습니다 8분 남았네 다음판은 레디투다이 써주고 해조랑 결혼하기 해조템받기 다쿠다쿠 다쿠 나옵니다 레디투다이 하고 아아 오 다행이다 안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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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가 저희집이 꾸져가지고 다행히 안써지네요 이걸 또 마우스가 살립니다 종 깨는거 보공먹어요 종 깨는게 보공이 먹다는게 문제되데요 드브랭킹은 드브랭킹은 걔한테 말걸면 보여줘요 얼닭스 드브 NPC한테 말걸면 보여줘요 13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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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가 흘러 넘칩니다 클리어 클리어 다음은 엠버링크 그렇지 오르골 아 오르골 깨는거요 네 이거 보공 들어가죠 얘가 보스로 한 명이 한정되기 때문에 하쿼트 아수라 레디투단 제발 믿는다 아으 아수라 윽진님 어서오세요 지금 버프들 6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6분 지금 채팅창을 잘 못봅니다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지금 채팅창을 잘 못봅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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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와 이제 빡세다 이제 빡세 엠버링크랑 히든 블레이드랑 여기서 그렇지 1,4일부터 빡세요 아 그러네 방금전에 1,4일이었네 인정합니다 사이언스 1,4일 1,4일부터 빡세 드브 999층 까지 있을걸요 150층 까지 딱 가고 오늘 버프 딱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님 와서 오시구요 쓸샵 쓸컴 벌닭사 제발 그렇지 저렇게 한 대씩 때려줘 나야 이따가 잠목처리가 수월합니다 움직일 때마다 한번씩 내려줘야 이렇게 가까스로 깨겠죠 안돼 어 다행이다 여기서 엠버링크랑 요거해주고 요거해주고 아니 눌리라고 오오 145층 좋았어 하 레디투다이랑 아수라 여기 뜰거야 아 안떴어 안떴어 이야 이건 내 자신을 믿고 그냥 좋았어 좋았어 성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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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자 46층 깼어요 이제 뭐 어떻게 해야돼 끝딜기도 남은게 없어 얘네 죽여주고 버프가 버프가 2분 남았어요 여러분들 버프가 2분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148 클리어 149 150까지 깔끔하게 딱 하겠습니다 이제 레디투다이랑 아수라 그러지 이렇게 나와줘야지 아 아 깔끔했다 149 클리어 150층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50층까지 깨야 깨야돼요 여기 깨야돼 깨야지만 여기서부터 저장이 돼요 얼닭사 여유롭게 써주고 아니다 이거 여유부리면 조질 것 같아 지금 남은 급딜기도 없고 여기를 깹니다 도대체 오르골 피가 몇이에요 이쯤 되면 진짜로 깼다 150층 깨고 딱 버프도 30분 지났습니다 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딱 끝내고 클리어 150스테이지 클리어 개인 최고 기록 달성 골프하셨군요 랭킹 신기록이군요 랭킹에 등록해 드릴게요 개인 신기록 코인 150개 획득 경험치 10만 100만 1000만 5800만 깔끔합니다 비커즈 이즈 데얼 드림브레이커 좋아요 드림코인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깔끔하게 150층 50층 등반 성공했습니다 이제 받아주고 다음주에 나도 여기 올라가려나 150층 정도면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드림코인 13개 조항가능 좋아요 좋아요 이것도 레벨 16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내일 한번 200층 아 내일은 휴방일 것 같구요 목요일날 200층 도전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컷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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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